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이 있습니까? 갑자기 또 비대위원장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그걸 갖다 합니까? 권한대행을 하나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잘 모르고 저러는데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교를 초과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또는 일주일 돼서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의 중요한 의지장의 결정을 내리는 건 의원총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비대위원장하고 제 역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할 수 없으신가요?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제가 확인해봐야 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동훈 위원장도 임기가 총선 이후까지 쭉 연장될 거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합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인데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약간 이런 것 같죠?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뉴스라이드가 오늘 취재를 했어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문자를 좀 보냈거든요. 답이 왔는데 아주 짧게 왔는데 의미심장이에요. 사퇴하실 일 절대 없을 거로 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예라고 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안 했다가 아니라 앞으로도 사퇴할 일은 없을 거냐는 거죠. 이걸 미래를 물어봤는데 안 한다고 답이 온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문제 가지고 사퇴했을 거면 제가 봤을 때 첫 번째 한동훈 비대위원장은요.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나름대로 큰 결심을 하고 법무부 장관직을 물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런 정도 가지고 사퇴할 사람이었으면 제가 봤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19년도에 조국 사태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덮었을 거예요. 그 정도 강단이 없이 지금 저 자리에 올라갔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국민의힘 당원 96조 10항에 보면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6개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제 비대위원장 됐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5월 말까지 임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본인이 그냥 사퇴하겠다고 하면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끝까지 있겠다고 하면 어쨌든 규정상으로는 국민의힘 당원상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저는 지극기 회의적이고요. 그다음에 규정 같은 거 이런 걸 떠나가지고 총선이 8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대체할 사람이 있으니까. 갑자기 또 비대위원장이 바뀐다. 그러면 다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그걸 갖다 합니까? 권한대행을 하나요? 비대위원장 권한대행을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의힘이 4월 10일 총선을 포기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체가 그 상황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 당정분리가 이뤄졌다고 보십니까? 이게 뜻밖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상황. 결과적으로는 이 파행이 잘 마무리가 되면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여당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마무리가 잘 되면.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에선 굉장히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논란이 있었을 때 한동훈을 데리고 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덴큐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과 똑같은 아바타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게 민주당에서 썼던 한나땡 이런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니고 윤나땡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분리해 가면.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 정부하고의 차별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상상력입니다마는 선민후사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을 때부터. 선민후사. 비대위원장을 맡을 때 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들어왔다. 자기 개인의 총선 출마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지금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 측근으로 비롯해서 여사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는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총선 수도권이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대처한다. 따라서 절대 물러설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하고 맞선다가 아니라 윤 대통령의 정부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이 일밖에 없다고 자기 나름대로 사명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주 당당하게 끝까지 간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가장 큰 피해자는 이준석 대표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당을 용산의 사무처라든지 또 개혁적이지 못하다든지 이런 비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당내에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준석 정당으로 가기가 굉장히 더 어려워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산적으로 봤을 때는 의외로 말하자면 한동훈의 승리, 이준석의 패배 이런 식의 갈 공산이 커졌다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약간 파생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한동훈 위원장에게 두 가지 정도의 기대를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해선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중도층을 확장해서 뭔가 총선 승리를 이끌어달라라는 어떤 하나의 바람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김건희 특험법이라든가 이른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배우자 리스크가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걸 커버해주고 막아주고 이 국면을 잘 넘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또 막연한 어떤 암묵적인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이건 결과가 보여줄 건데요. 지금 당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막 출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한 달 동안의 평가가 뭡니까? 정당 지지율 변화 별로 없습니다. 중도 확장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여전히 용산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동훈 씨 자기 정치기가 나오면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뭔가 빗장을 푸는 느낌이 보입니다. 과연 대통령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3년 차고 앞으로 3년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 권력이 과연 이것을 묵과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얘기될 수밖에 없고 야당의 공격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만나서 사퇴를 요구했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저렇게 나가면 대통령실은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수사한 겁니까?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사퇴 요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까? 저는 완전히 일시적인 소강 상태입니다만 다시 한 번 선대위 체제가 논의된다든지 대통령실의 또 다른 어떤 방안을 통해서 이것을 관찰하려고 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 권력의 어떤 힘에 의해서 버텨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지금 상황을 가지고 조금 더 뭔가 이어진다면 중도층에 대한 어떤 호소력이 커질 수 있을까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더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이 상황이 계속 돼갈 수가 없거든요. 한 번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좀 결정이 나야 되는 부분이고 어설프게 봉합하고 수습하려고 하다가는 이것이 나중에 잠재적인 시한폭탄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퇴 요구까지 나온 건 이렇습니다.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때 보면 하루에 대통령하고 서너 시간씩 격식 없이 토론이 있게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번 사태 관련해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있었다면 어떤 서로가 전화를 소통을 하거나 혹은 관저에서 서로 만날 수도 있었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자기하고 함께 어떤 새 정부를 만들었던 창후 공신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사퇴 요구를 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신뢰관계 훼손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그렇지만 강 건넜다 이런 분석이시네요. 저는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신뢰는 제가 볼 때 철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 사퇴하고도 연결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잘 모르고 저러는데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의도 정치를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대위원장의 임기는 6개월 초과할 수 없지만 내일 당장 또는 일주일 뒤에 사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당의 중요한 의지자에게 결정을 내리는 건 의원총회라는 기구가 있거든요. 의원총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당내에서 조금 여론의 힘을 얻어갈 가능성이 크고. 그러니까 뉴스라이드 취지에 따르면 앞으로 탈퇴할 일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의도 문법을 안 쓴다고 하시면서 사실은 여의도 문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당은 당규에 따른 본인이 이때까지 법무부 장관에서 해왔던 문법과 법률 당은 당규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의도는 그렇게 당은 당규대로 움직이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신뢰관계가 다시 보여지지 않는 이상은 신뢰관계가 훼손됐다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다음 주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